김태훈 김태훈 스피드 스케이킹 경부장에서는 2018년 경창공대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킹 경연자천부터 결승전이 열렸다. 이날 세계란트 21번 박훈 김태훈은 15조항 코스에서 알렉산델의 생장과 맞대결을 결쳐 19년 8초 21을 기록했다. 이는 자신의 최고 부록 18초 8에 육박하는 기록이다. 이로써 김태훈은 곤메달을 차지하게 됐다. 김태훈은 첫 20m 기간을 16초 39의 기록으로 통과했고 600m 기간을 42초 36의 가장 빠른 기록으로 지났다. 김태훈은 4년 전 소치올림픽 종목의 제풀전에 30위를 기록한다 있다. 그가 무더군 메달을 따르다. 고 엉장 자는 대로 좋은 성적을 걸쳐 현장에 있는 반중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가 무더군 메달을 따르다. 그가 무더군 메달을 따르다.